전시와 컨벤션 사업을 위해 옥천군이 추진하던 마이스센터가 착공 두 달을 남기고 계획이 전면 수정됐습니다. 기존 계획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져 부지를 변경하고 시설 규모를 키운다는 게 그 이유인데 이미 기본 설계를 마친 상황에서 사업 지연은 물론 추가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마이스센터 예정 부지입니다. 민선 8기 황규철 옥천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40억 원 상당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들려 일대, 기관, 단체, 기업들이 전시회와 박람회를 열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일반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빠르면 오는 5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옥천군은 기본 설계까지 마친 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열대 남짓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 예정지보다 2배 이상 넓은 부지를 새로 물색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미 기본 설계의 조감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설계 변경에 최소 수천만 원이 더 들고 규모가 커진 만큼 4억 원가량 예산도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도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중요한 마이스 산업 특성상 입지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옥천군. 좀 더 세심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